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최근에 경제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테이퍼레이닝 논의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델러스 여는 총재라든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옐런 장무장관도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잖아요. 네. 이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시장이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그거니까요. 결국 지표로 좋고 경기 회복세 실적 개선 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돈 풀고 제로금리 유지하고 하는 게 유지될 수 있을까가 관건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특히 이틀 전에 제네리 앨런 재무장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송하시는 거 보면 앨런 의장 입에 붙어가지고 저도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또 밤사이에 또 벌떼같이 일어났어요. 또 연준 인사들이. 너는 할 것 없이 일련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넘 파월 연준 의장 지금 제목 보세요. 금리 인상을 생각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말이 좀 묘한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2020년 6월 9일하고 10일 이틀 동안에 있었던. 자 369, 12 이때의 FMC는 늘 중요합니다. 그러니 작년 6월에 FMC 회의하고 나서 지금 이런 모습이었는데 옆에 이제 기사 제목 보세요. We're not even thinking about thinking about raising rates. 무슨 말장난 비슷하게. 금리 인상을 생각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지난달 2주 전이었죠. 4월 28일 날 그때. FMC 때.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 첫 질문이 기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좀 테이플링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것을 시작할 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Talking about talking about 테이플링.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 이 발언을 갖다가 그때 이후로 파월 의장은 무슨 금리 인상 질문만 나오면 늘 정화를 해왔으니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때가 아니다 했는데 파월 의장 얘기만 들을 것 같으면 금리 인상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안 할 것 같아요. 어지간한 인플레가 와도. 자 그러고 나서 딱 이틀 있다가 4월 28일 날 그랬고. 딱 이틀 있다가 이제 델러스 연방은행의 로버트 카플란 총재. 여기 델러스 연방은행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수시로 이 카플란 총재 명의로 무슨 논문 에세이 비슷한 게 올라오면서 주로 기업 부채 그리고 인플레 그리고 금융 과잉 이런 쪽에 관련된 글을 많이 올려서 소위 말해서 매파로 인식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가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금융시장 내에 과잉과 불균형을 관찰한 시점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좀 약간의 버블이 있다 하는 얘기였죠. 그때 파월 의장도 그때 버블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맥주 이렇게 생맥주 하다 보면 맥주잔에 이렇게 하다 보면 올라오는 정도의 거품. 뭐 프러스라는 표현을 갖다가 중앙은행가들은 버블이라는 표현은 좀처럼 많습니다만 그런 표현도 하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월 의장 얘기하고 약간 결이 달랐죠. 결이 달랐는데다가 그리고 그저께 4일 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아틀랜틱지라고 하는 시사지하고 인터뷰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금리 인상을 갖다가 한다는 게 아니고 race may have to rise some hot.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시장 내에 금리가. 이것은 이제 경제를 오버히팅, 과열로부터 이렇게 좀 막기 위해서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 버리면은 결국 기준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그날 이제 장이 좀 많이 밀렸죠. 어제 우리 어린이날로 안 쉬었더라면은 조금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정도였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날 또 해명성 발언을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내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예상을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연준이 그렇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필요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런 식의 해명성 발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이렇게 기사를 헤드라인을 잡았어요. 경제수장 금기를 깨고 금리 정책을 언급했다. 이 금기라는 것은 재무부 장관은 금리 관련해서는 특히 정책금리 관련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죠. 연준의 독립성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연준 쪽에서는 환율을 갖고는 얘기하지 마라. 그거는 재무부 쪽 관할이니까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미경제 과열 조짐이다 하는 그 얘기였고 권고는 아니고 또 내가 예측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지민은 나서지만 시장은 좀 반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경제 그때 계속 그래픽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런 그래픽을 보고 있자면은 사실 제닛 앨런 장관의 말이 누구나 다 마음속에 이렇게 한켠에 생각하고 있는 그거 갖다가 그냥 공식화했을 뿐이죠. 소비자 물가지수, CPI 같은 경우 작년 대비 벌써 2.6%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경제성장도 계속 좋습니다. 돈은 이러한 건 풀고 있고요. 인플레 압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급을 내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이 궁극적으로 금리가 시장에서 먼저 오르기 시작하고 기준금리 오르면은 신흥국에서 자금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걸 걱정한다는 얘기인데 오죽하면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까지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그 대변인하고 자꾸 비교가 되고 본인도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자, 워싱턴 포스트는 제목을 이렇게 들었어요. 사키가 다운플레이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옐렌의 그 금리 관련한 코멘트에 대해서 다운플레이. 약간 그 의미를 갖다가 뭐 축소한다는 해지는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워싱턴 포스트가 조금 헤드라인을 잘못 뽑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면은요? 옐렌 장관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 정도는 이해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우리 역시 백악관, 전반적인 바이든 행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위험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옐렌 장관과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옐렌 장관 말에 일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해명한다고 나왔던 게 오히려 그런 식이어서 오히려 패드워처들 중에는 이 말이 뭐지? 오히려 신경 더 쓰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제 막 벌떼같이 나왔던 중에 기사를 준비하던 새벽 한시 무렵에 제가 파악했던 거는 시카고 연방은행 총장의 찰스 에반스. 대표적인 비둘기죠. 지속적인 인플레 고조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리차드 클라리다 연중 부의장. 거기다가 에릭 로젠그랜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존 윌리암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거기다가 로레타 메스터. 메파라고 여겨졌던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까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용은 전부 그거예요.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일시적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하는데 어쨌거나 지난 4일 날, 어제 말고요. 4일 날 나스닥 100 흐름인데 개장하고 10시 30분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결국 시작하면서부터 좀 그날은 흘러내렸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연령 재무장관 발언이 알려지고 나서 좀 더 밀렸습니다만 사실 마감지수는 연령 발언 시점보다 조금 더 올라왔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밀렸습니다만 꼭 연령 때문이었나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례적으로 제네엘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좀 수습하는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연준 의장이었을 때도 그때 당시에는 정말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었잖아요.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때도 사실 연준 의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참 이례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또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니엘런 현 장관이 시점을 보시죠. 슬라이드 보고 말씀드릴게요. 기사 보십시오. 지금 우선 날짜가 2014년 3월입니다. 이때도 2014년 3월달에 3월 19일 보통 저 무렵이죠. 중순 무렵에 3월 FMC가 있었는데 연준 의장 되고 나서 첫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때는 3, 6, 9, 12월에만 기자회견을 할 때였거든요. 그때 2월쯤에 취임하고 첫 기자회견이었으니까 거기서 뭐라 했나 하면 그 얘기 아마도 6개월 아마 우리 좀 이렇게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시청자 분들 기억하실 텐데 양적 완화 양적 완화 하는 걸 갖다가 중단하고 나서도 금리 인상하기까지는 이 표현 상당한 기간 컨시드러블 필요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금리 올릴 거야 그 당시에 연중 관련한 화두였습니다. 그러면 다들 양적 완화 종료한다면 2014년 그 무렵에 연말쯤에 가면 양적 완화 테이플링 하다가 좀 줄일 거다 이 소리가 이거는 다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고 연말에 그러면 테이플링 끝나고 나서 금리는 언제쯤 올리는데 했더니만 그걸 기자가 물었더니 그 참 이렇게 딱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데 Hard to define 그러나 아마도 Around the six months 이 표현을 써버린 거예요. 약간 그때 표정이 기억이 납니다만 약간의 삥긋 웃으면서 이 말 해도 되나 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내년 2015년 한 6월 중 시장으로서는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한 반 년 이상 1년 이상 땡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장이 좀 이때 뭐 보시면 다오가 100% 이상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생각하면 다오 100% 가지고 뭘 놀라 싶죠. 그 당시에 낮았으니까 네. 자 그런데 한번 보시죠. 이게 과연 그렇게 우리가 겁을 내야 될 재료인지 2014년 3월 이때입니다. 아 네. 네. 약간 그때 그때도 결국은 뭐 전월비 0.69% 오르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 큰 흐름을 보셨을 때 무슨 뭐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충격은 있었습니다만 그거 했죠. 자 그 다음에 미국 10년물 시장의 금리는 어땠나 2014년 3월달에 그때 그 열런의장에 아마도 6개월 뒤부터 했던 그 발언이 있었던 그때도 별 큰 뭐 금리가 위로 뛴다든지 하는 그런 양상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2013년 2013년 이때 5월 2013년 5월 이게 이게 예 2013년 5월 이게 그렇죠. 요거 이때는 금리 자체가 27% 한 달 동안에 뛰어올랐고 그 다음에 6월달에 또 뛰어올랐는데 2013년 6월달에 당시 옐런 전에 버넨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양쪽 와 나라를 이제 줄여나간다. 테이프링 얘기처럼 나와서 우리 기억하는 테이프링 텐트럼입니다. 오히려 테이프링이 그 당시에 시장에 더 충격을 줬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단은 그거 합니다. 어제 그 많은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얘기를 갖다가 쭉 이렇게 지금 오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받은 느낌 이거는 무슨 지령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다 똑똑한 양반들인데 네. 무슨 로봇같이 읽더라고요. 말하는 거나 내용이 하다못해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자기 생각인 것처럼 얘기하려면 뭐 저기 최근에 실적이 좋고 뭐 어떤 인플렛 지표가 올라가고 해서 시장 내 우려가 큰 것 같기도 하고 뭐 특히나 제니 열른 장관의 그런 발언에 시장이 그거 할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 정도라도 이렇게 뭐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늘 우리 들어왔던 인플렛의 일시적일 것이요. 아 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뭐 연준의 완화적인 정책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 뭐 저기도 그냥 어디서 뭐가 하나 내려왔구나 뭐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고 다만 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겁니다. 일련의 흐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장 내에 과잉 금융 과잉 음 약간의 오버히팅 오버히팅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지금 조금씩 겁을 내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고는 하지만 네. S&P 500 2포인트 남주도 오르고 사상 최고치 경신 다오지스도 장중 고점보다는 좀 밀리면서 또 올라가고 네. 그 와중에 기술주는 제일 이 금리 인상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일 기술주들이 취약하고 그런 양상입니다. 네. 이렇게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경제 지표들이 너무 좋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특히나 또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 눈여겨보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고용 지표도 너무 좋잖아요. 좋아요. 그래서 늘 해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날 발표되는 고용 지표 늘 뭐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는 중요하다 중요하다 합니다만 이번 달엔 특히 중요한 것은 지표 자체가 좋고 나쁘고도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그것을 보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선 간략하게 보시면 남판 페이로를 소위 말하는 비고용 지표 91만 6천 개 지금 90만 개 이사식 나오죠. 거의 100만 개 가까이 일자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때 작년 4월달에 2천만 개 날아간 이후로 회복됐다 해도 아직도 800만 개 850만 개 아직까지도 회복 안 됐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에 실업률은 보세요. 작년 3월 2월 그때 3.5% 역대급에서 그냥 한 달 사이에 14.8% 갔다가 6%까지 왔는데 이게 아마 이번 주 토요일 금요일날 5%대로 내려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90만 개 때 뭐 지금 시장 예측은 97만 개까지 올라갑니다만 100만 개 정도 가서 파월 의장이 말했던 지난 3월 같은 고용 지표의 개선을 나는 좀 더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ADP 민간고용 밤사이 발표됐어요. 시장 예측에 보다는 조금 못합니다만 이거하고 저기 이른바 남파마하고는 좀 엇갈릴 때가 많았으니까 실제 결과를 보시죠. 보시는데 보고 나서 그거예요. 자 지금 확연하게 보이다시피 나스닥은 지금 이중천정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을 때 그렇다면 일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 파월이 보자고 했던 고용 지표의 개선이 계속 이어지네 진짜.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경기가 진짜 좋아지네 과열될 양상이 있네 그렇다면은 아우 열란 발언이 다시 신경이 쓰이네 해서 장이. 안 좋게 가면은 이거는 이른바 굿 이즈 배드예요. 네. 실적 좋고 지표 좋으면 장이 오가고 오히려 나쁘면은 돈 더 풀 거야 금리 더 계속 낮게 유지할 거야로 가는 배드 이즈 굿 그 논리가 나오라는지 굿 이즈 굿으로 가주는 게 좋습니다. 지표 좋고 실적 좋으면 장이 가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좋게 나오는데 장이 빠지면은 이거는 이제 부대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 테슬라 궁금하죠 뭐 요렇게. 지금 촘촘하게 모였지 않습니까 오일 이십일 이십일 백이십일 모여있는데 지금 뭐 670% 건지 해서 마감했습니다만 얘는 뭐 어쩌다 보니까 코 비트코인하고 지금 등랑을 같이 하는 비트코인도 재밌어요. 여기서 이번 낙폭에 대해서 62.8% 가니까 더 못 갑니다. 아 그래요 차트 잘 맞네요 차트 잘 맞는 시장은 맞는데 얘는 모르겠습니다 도지 도지는 급등을 하고 있죠 지금 이러다가 했는데 이거 자료 만들 때마다 0.57 57센트였던 게 지금 또 62센트까지 또 올라가고 있죠. 그걸로 왔던 거거든요. 들 달같이 달라드는데 이것도 그래서 고용지표 다음날 토요일날 한번 보시죠. 계속해서 지금 트위트에 몇 차례나 광고하고 있는 자기가 도지 파더랍니다. 자기가 도지 파더인데 SNL 메이 8 즉 이번 주 금요일날 MBC 방송에 그 스테트 데이 나잇 라이브라는 SNL 거기에 자기가 진행자로 나간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그날 가서 또 뭐라고 뭐라고 설마를 치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죠. 재밌는 주말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도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들어볼까요. 네 한번 뭐 지금 인도부터 인도만 몇 개만 이렇게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인도 지금 이 코로나 갖고 난리인데 이 확산세 확진자 숫자 보세요. 지금 인도 어떨지 한번 살펴보시죠.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장인지. 지금 이렇게 모여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노동절 휴일 끝나고 이제 중국이 열립니다. 중국도 어떨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런 상황 하에 우리 코스피는 뭐 여러 가지 아직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5월 달에 온갖 별의별 소리 다 나오고 공매도까지 엉켜가지고 뭐 하루하루 올랐다 내렸다를 뭐로 설명할지 모르는 그런 장이 왔는데 워낙에 빳빳하게 위클리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잘 안 밀릴 것 같기도 하고 이왕 온 거 기어이 3300 찍고 나서 고민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장은 이 다이버전스 만드는 가운데 어디까지 갔다가 그거 할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아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지금 5월 장을 가지고 누가 어느 종목 어느 업종 확실하게 이거는 가요 못 가요. 얘는 공매도 때문에 뭐 괴로울 거예요. 지금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주말은 의외로 한번 시장 반응 그거는 연회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게 5월뿐만 아니라 2분기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갖다가 좀 이렇게 힌트를 주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